국민과 직권 여당인 국민인과의 사은 4월 10일 무도한 불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이 정부 괜찮습니까? 득표로 응징해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울산 사람을 가만히 해봅시다. 무릎을 폭정으로 일괄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의 성적표는 경제 폭망 민생 파탄입니다. 국민의힘 심판해 주시면 됩니다. 불타불어 민주당 진보당 화이팅! 불타불어 민주당 진보당 화이팅! 불타불어 민주당 진보당 화이팅! 이상호! cambio 정권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권은 용산을 설명하며 네 나를 대하여 그리고 우리는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